한국 남자 배우 순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0위는 과거 고인조 보이그룹 제국의 아이들의 멤버 박형식입니다. 현재 드라마와 뮤지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미남 배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후한 목소리, 우수에 차있는 눈빛으로 유명한 배우 현빈이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배우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그윽한 아이오를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로 꼽힌 이동욱이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진한 쌍꺼풀과 짙은 선을 가진 외모를 가지고 있고 작품에 힘입어 한류스타를 길을 가고 있는 배우 이민우가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항상 노력하는 모습과 진지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고 최근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로 탑팬 안에 들기도 하여 많은 유명세를 달리고 있는 준호 역시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외꺼풀의 묘한 눈과 날카로운 눈매 또는 작품하는 것마다 히트를 시키고 있는 배우 이준기가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스타성의 공존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청춘 스타 배우 김수연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진한 쌍꺼풀과 매력적인 마스크를 소유하고 있고 눈빛으로 연기하는 배우로 꼽히며 로코몰과 찰떡인 배우 지창욱이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동안으로 꼽히며 다양한 역할을 무리없이 소화하는 라이징 스타인 배우 정혜인이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며 매 작품마다 히트를 시키고 있어 많은 기대감을 주는 배우 김선호가 대망의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